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샤이니의 핫곡 창작 안무를 뒷부분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한 곡을 완성시키겠습니다. 네, 처음에 왼발을 짚어주시면서요. 오른손을 뒤로, 왼손 뒤로 점점 내려가주시면 됩니다. 오른손, 왼손, 오른손 다시 앞쪽으로 찍어주시고요. 옆으로 이동하면서 중심 이동, 그 상태에서 왼쪽, 왼쪽 무릎을 다시 들어주시면서 양손 찍고 들어주시고요. 팔을, 손가락을 두 개를 만들어주셔서 한 번 발을 아웃해주시면서 트위스트 제자리 해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찍고 들고 손가락 두 개 만들어서 트위스트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을 밟으면서 앞에 했던 스텝과 같이 하나, 둘, 두 번 놀아주시면 되는데요. 두 번 워킹 한 다음에 오른손을 오른발 쪽에 두시면서요. 두 번 돌려주시고요. 왼손은 펼쳐주시면 됩니다. 돌려서 스윙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오른발부터 워킹. 오른발, 오른발, 다시 오른손 스윙. 그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들려있어요. 그러면 다시 밟으면서 밟는 동시에 오른발이 감아서 짚어주시면 됩니다. 다시 여기서 들려있죠. 그 상태에서 밟으면서 감아서 오는 동시에 오른손을 이렇게 들여주시고요. 골반을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. 동시에 팔은 위에서 아래로. 하나, 둘. 감아서 하나, 둘. 이 상태에서 손이 위에 크로스 펼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입술을 닦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. 크로스 펼치고 입술 닦고 자, 그러면은 동시에 하면 오른쪽부터 이동. 다시 입술 이동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이동. 이동. 다음은 오른발을 차고 뒤로 한 번 더 차고 한 번 밟으면서 발 들어주시고 정면을 보시면 되는데요. 동시에 왼발도 같이 반대로 차고 차고 들어서 놓고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에 들었다가 뒤쪽으로 밟으면서 슬라이드.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. 해볼게요. 카운트가 딴, 딴, 따단, 앤 후. 이런 느낌이에요. 그 상태에서 약간 대각선을 보고 있거든요. 여기서 중심을 앞쪽으로 하나, 둘. 약간 느낌이 이동, 이동. 이런 느낌으로 손은 프리하게 놀아주시면 됩니다. 원, 투, 쓰리, 포. 포 카운트 놀아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웨이브 가서 점프. 왼쪽 무릎을 들어주시면서요. 웨이브, 점프. 그 다음에 약간 당겼지라는 가사에 손을 오른손부터 당겼지. 세 번 당겨주시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왼발은 뒤꿈치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. 당겼지. 하고 그 상태에서 한 번 정면 보고 모아주시면서 정비. 그 다음에 오른발 뒤로 한 번 밟고 그 다음에 왼발 뒤로 한 번 밟고 다시 한 번 더 오른발 밟을 때 더블이에요. 더블. 네. 다시 한 번 모아서 오른발 왼발 더블. 그 상태에서 손을 크로스해서 총을 만들어요. 총. 그 다음에 머리에 대고 여기서 머리 한 번 왼쪽으로 돌려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총을 한 번 날려주시면 됩니다. 자, 발은 왼발부터 크로스 정면 머리에 겨누고 머리 한 번 돌려주시고요. 왼발을 발로 차면서 스윙. 이렇게 하시면 이번 곡이 끝납니다. 처음부터 카운트 맞춰서 해보겠습니다.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8 1 2 3 4 5 6 7 8 1 2 3 2 3 5 6 7 8 5 7 8 8 9 10 9 10 10 10 10 10 11 14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